이승만 학당과 법률 방안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이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을 도와준 손 고마운 손 자유우방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방과의 관계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됐죠. 특히 미국 다음과는 우방이라고 보는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삐걱거리던 못해 금이 쩍 가버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적대의식까지 높아지고 일본에서는 또 한국에 대해서 혐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참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그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945년 해방 직전의 일이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동원 또 노무 동원과 관련해서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갈수록 악화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 이전의 사안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일 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과 폴란드 간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과거사 문제를 제기해서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7, 80년 전에 과거사로 갈등이 벌어진 게 좀 우선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식민통치를 하던 시절에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불만, 증오심과 원안이 쌓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방 20년이 지난 1965년에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이 과거의 앙금을 좀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회담 자체의 큰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한일 국교정상화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교정상화까지 한일회담에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고 어려운 교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섭을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과거사가 말끔하게 해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5년 또는 보호국기까지 포함하면 40년간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서 조선사회가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의 변화를 겪었고 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2,500만 조선인이 큰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패전으로 하루아침에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양국 국민 간 또는 양국 간 미해결의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원한, 앙금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회담에서의 합의로 한 번에 말끔히 그렇게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양국 정부 간 국교정상화협정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남아있고 말끔히 과거사가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1965년부로 매듭짓고 깨끗한 바탕 위에서 새해 출발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문을 보면 전문에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해서 맺은 협정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제2조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지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실제로 모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양국은 모두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사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해결된 문제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고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이 후속 치료를 못 받는 문제나 사한인에 옥류된 한인의 귀환 문제 이런 것들은 추후 외교 교섭을 통해서 풀어가야 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완벽한 완전 무결한 협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중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 만큼 한국, 일본에 대해서 좀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먼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한참 나중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좀 상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1990년경까지 그러니까 해방 후부터는 한 40여 년간 그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피해를 부각시키려고 애썼던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의 민간도 위안부 피해 문제를 인지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1990년대까지 신문에 위안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문기사 또는 오랫동안 위안부로 오인되어온 정신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문기사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위안부 기사는 이른바 양공주 또는 양색씨라고 하는 미군 위안부에 관한 기사였고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사는 1990년경부터 나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정신대 기사는 1970년대 말까지도 거의 없다가 1980년대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은 일제의 통치기를 겪은 사람들이 위안부를 일본의 식민지배 전시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아니니 한일회담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신문에서도 그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사가 1990년경부터 등장하는 것은 그때 단체가 있죠. 정대협. 정대협 같은 운동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때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씨가 직접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무렵 1990년경부터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식민지배의 또 일본 전시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새로운 기억이 창출되는 과정으로 봅니다만 그 경위에 어떻든 간에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또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도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은 전쟁을 벌이는 한 나라의 군대가 여성을 전선에 데리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성욕을 관리했다는 것이 1990년경 시점에서는 대단히 기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 책임을 인정해서 1993년 고노다마와 같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일 양국이 외교 현안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해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과, 그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고 위안부에 대한 지원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말로만 사과한 건 아니고 이른바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발족시켜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청구권 협정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고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이 민간 모금이죠. 민간 모금 기금이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정대협이 이걸 받기를 거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위안부 출신자들이 역시 아시아 여성 기금의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고요. 그래서 보면 외교적인 해법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사과했지만 위로금이 정부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서 위안부 출신자들이 위로금 지급을 보이콧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정대협의 윤정옥 대표인간은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의 위로금을 받으면 매춘부가 된다고 황당한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등장한 김대중 정부 역시 정대협 편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의 위로금을 받지 않은 위안부 출신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위로금을 지급한 겁니다. 정대협이 선동하는 데다 한국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니까 위안부 출신자들 중에서 과반이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의 돈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은 한국 내 위로금 지급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부가 외교 교섭을 포기하고 위안부 운동단체와 한통속으로 행동한 것인데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직무를 유기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스스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고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때부터 정대협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외교 협정상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후속 외교로 좀 풀어가야 되는데 운동단체가 그렇다 치고 정부가 정부 외교부처가 외교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과거사 문제 처리가 본격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잇는 노무현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를 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그때까지의 한국 정부의 해석을 뒤집어서 위안부 문제 등은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적회라고 하는 운동단체의 행정소송에 따라서 2005년에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게 됐어요. 바로 그때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한일회담 문서를 자체 검토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 8월 하순에 발표한 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상 응당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번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사업을 벌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아무런 외교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는 좀 기이한 행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해석이 일본 측과는 좀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해석 불일치 상태를 시정하도록 양국 정부가 외교 교섭을 해야 될 텐데 노무현 정부는 그걸 하지 않고 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공감하는 이른바 진보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을 끌어낸 교섭에는 손을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인권을 보호할 조치를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하면서도 정부가 외교 교섭을 안 하니 정대협이 2006년에 위안부 출신자들을 모아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건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시정하라. 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가 무슨 외교 교섭 불가라고 정식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단지 태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태만한 것인데도 불가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에 회부합니다. 공무원이 그냥 일을 안 하고 빈둥대는 걸 헌법소원 안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권은 우파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권의 청구권 협정 해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연히 청구권 협정 해석을 예전처럼 되돌려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 경우 정대협 등 운동단체의 반발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외교교섭을 할지 안 할지는 외교부의 재량이라는 식으로요. 여기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사고를 칩니다.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관련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즉 일본인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한일 간 분쟁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외교교섭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일 간에 무슨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그것도 전임 정권과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 각기 해석 생각을 달리할 뿐이었어요. 한국 측이 일본에 그 자신의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해석 분쟁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판결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분쟁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한 교섭 끝에 2015년 말에 10억 엔의 위로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은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다 동맹인데 위안부 문제로 계속 걷돌고 있는 한일 두 동맹국 정부를 끌어당겨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아베 수상의 팔을 비틀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이룬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섭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 진행 상황을 정대협 측에 알려서 동의를 구했고 정대협 그 대표 윤미향은 동의했습니다.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이 윤미향 대표를 만나서 교섭 진행 상황을 일일이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체크했다 합니다. 일본의 와다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도 당시 정대협 대표 윤미향이 2015년 박근혜 아베 합의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윤미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전에 도쿄에 와서 안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죄의 표시로 배상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합니다. 즉 2014년 일본에서 열린 위안부 관련 회의에서 윤미향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사죄의 표시로 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방안이 2015년 한일 양국 협상에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와다하루키는 위안부 문제에도 관여한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데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말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대혁과 위안부 출신자들이 격렬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걸 무효화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 교섭한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공식 백지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실천기구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무력화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공식 폐기하지도 않고 또 새로 교섭하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행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위안부 문제라는 한일 간 현안은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로서 후속 조치로 한일 간 외교 교섭을 통해서 1990년대에는 고노 다마와 아시아 여성기금 위로금 지급 그리고 2015년에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으로 위로금 지급이라는 그런 해결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운동단체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켰고 다른 한국 정부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일본의 해결 노력을 방해하기조차도 했습니다. 이러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위안부 출신자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소송, 이거를 한국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아베 합의를 거부한 정대엽 등 위안부 운동단체는 이제 정부에게 일본과 교섭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 위안부와 유족의 이름으로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동의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법원은 2019년부터 그 심리를 개시했고 작년 1월이죠. 2021년 1월 위자료 1억 원씩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초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가 일단 멈춤을 한 때였고 또 그간 이른바 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현안 관련한 사법 판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석 달 뒤 그해 4월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위안부 배상 요구 소송에 대해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포함해서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으로 달성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석 달 차이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한국 정부 사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얼마나 혼돈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교섭으로 풀지 않고 한국 법원 내에서 일방적인 사법 판결로 풀겠다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1년 1월에 보면 내려진 위안부 배상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걸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조치를 취하면 이는 마치 외교관계를 끊겠다라는 선언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를 외교 교섭으로 풀지 않고 한국 법원에서의 일방적인 사법 판결로 풀려 한 것이 한일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 요인입니다. 2012년과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른바 징용 노무자 위자료 배상 판결이 그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노무자 위자료 배상 판결이 먼저 내려졌고 그 흐름에 따라서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할 겁니다. 일제 말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했던 두 사람이 1997년에 일본 법원에 급여 미지급금과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2003년까지 일본의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두 명을 더 모아서 2005년에 국내 법원에 또 소를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고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올라오자 대법원이 2018년에 신일철 죽음이 이들에게 각기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이른바 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에서나 법리면에서나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실관계면에서 성립할 수 없는 판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데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소송을 낸 두 사람은 1943년 9월 일본제철의 공원 모집 광고를 평양에서 보고 그에 응모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되면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일본인의 추천장, 물론 명함에 추천 메모한 것입니다만 이 추천장까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넘게 와서 5대 1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하고요. 이들은 둘 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데다 그 중 한 사람은 체격이 좀 작았는데 신체검사에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일본인 교장의 추천장까지 받아서 제출한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도망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합니다. 딱 2년만 고생하자 이런 생각도 했다 하고요. 한마디로 자유의사로 모집에 응해서 합격한 것이지 징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1943년 가을 일본에 갔는데 이때는 징용이 실시되기 전이었습니다.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몇 달만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사들은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일제 말에 일본에 일하러 갔으면 다 강제동원이라는 식으로 마구잡이 판단을 한 겁니다. 무지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일본에 가보니까 이게 강제노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말해준 거랑 근로조건이 전혀 달랐다. 그런 식으로요? 이들이 일본에 가보니 자유롭지 못했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체벌도 있었고 또 통제가 심해서 처음 6개월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그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몇 명 이상의 단체 외출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급여를 강제도축당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그대로 믿을 건 못됩니다. 공장에서 강한 노동통제 내지 규율을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제노동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 6개월 외출 금지였다는 것도 이들의 증언만 그러할 뿐입니다. 1944년 2월부터 현원징용이라고 해서 어떤 공장이나 사업장이 징용사업장으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노무자들은 공장을 임의로 그만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원래 자원에서 일본의 공장에 갔는데 그 후에 공장이 징용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제노동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요컨대 이들에게 있어 노동의 강제성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미불금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송 원고들의 미불금 현황표입니다. 이들의 미불금 자료가 남아있어서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일본제철이 작성한 조성린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공탁보고서의 한 면입니다. 붉은 박스 표시한 부분이 앞에 원고 B의 미불금입니다. 금료 중 미불금은 57엔 44전 예금 미불금이 410엔 도합 467엔 44전의 미불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황급히 항복한 결과 조선인 근로자들도 황급히 공장을 떠났는데 그 근로자별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미불금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일본제철은 미불금 총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패전했어도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앞의 미불금표로 돌아오면 원고 A와 B는 미불금이 꽤 컸습니다. 각기 500엔 가까이 됩니다. 전시 인플레를 감안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2, 3천만원쯤 되는 큰 돈입니다. 반면 원고 C와 D의 미불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엔, 50엔에 불과합니다. 받을 돈을 다 받아서 어딘가에 쓴 겁니다. 조선의 본가에 송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미불금 공탁 보고서를 봤지만 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A와 B는 급여를 강제 저축당한 결과 거액의 예금이 있었는데 이는 본래 퇴직시에 찾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일을 했지만 급여를 못 받았다는 주장 이것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장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일본 제철이 공헌 모집에 응모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서 간 것 또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아서 사용한 것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이들이 강제로 끌려가 급여도 못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현원징용 그게 강제 동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정 틀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확실히 강제로 징용된 노무자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징용배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벌써 원구 측 주장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징용배상 판결의 핵심 논리는 딱 두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피해 배상 문제를 다룬 게 아니다. 이게 A 문장이고요. 징용노무자, 위안부 등의 개인 피해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고 그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B 문장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A는 맞지만 B는 틀렸습니다. 청구권 협정의 구도에 관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구권 회담 때 한국은 A, 재산, 채권, 채무의 상호조정 결과로써 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무상 3억 달러 등을 받으면서 이 A를 포함해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식민지배에 따른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해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 식민지배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무상 3억 달러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금이 들어있다고 해석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무상 3억 불 안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2005년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석했는데 2012년과 2018년에 한국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리저리 달라집니다. 이래서야 무슨 법적인 신뢰성 또 안정성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몇 년 지나면 해석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청구권 협정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나 2010년대의 한국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향후 일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그 협정문인데 이거를 한국대법원이 완전 반대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리 법 적용이랑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일협정은 체결 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은 셈이고 비준을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 법을 뒤집어서 법을 거슬러가면서 그것도 한일관계의 파탄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낳을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과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을 망국의 판결이라 부릅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이고 그 때문에 몇 안 되는 중요한 우방 중 하나를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았다고 합시다. 다음부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깨트린 국가와 국민은 다시 그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제2차 대전 이전에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면서 한국인을 조선인을 억압, 멸시했다고 하겠지만 국교 정상화 후에 일본이 한국에 해꼬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발전해서 점점 일본 수준에 가까이 갈수록 일본에서 한류붐이 부는 등 한국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일본 여행 갔을 때 웬만한 안내판에 한글도 표기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판결 덕분에 좋은 우방을 잃는다면 그래도 한국이 무사하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위기의 처아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노무 동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용 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일본의 신일본 신일철 죽음 이게 벌써 회사의 국내 자산이 압류돼서 매각만 남겨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 회사 주식을 압류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각해서 그 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바로 보복 조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고작 몇억 원 때문에 그런 사태를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도 그 절차가 중단되었어요. 뭐 하는 척 했지만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사법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 문제는 외교 교섭으로 풀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 과거사 문제로 더 외교 교섭할 것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수십 차례나 사과하고 정부 자금을 두 번이나 내서 기금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위안부 운동을 벌인 정대엽, 정의연은 파렴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은 이미 동력을 잃었습니다. 한국 정부 또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종결 짓는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사에 늪혀서 탈출해야 합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외교 문제로 풀었어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부가 이걸 외교 문제로 풀지 않고 한국의 법원이 일방적인 사건을 사법 조치를 취한 것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주익종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유대한민국 이야기 열 번째 시간을 마무리 찍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